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. 공무원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?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안동시 지부가 안동시 공무원 1,1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. 응답 공무원의 43%가 안동시의회 의정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23%는 시의회 출석 요구 때 시의원의 고압적인 자세나 인격 모독을 경험한 적이 많다고 답했습니다. 시의원이 공무원 인사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70%가 영향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. 시의회가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59%가 시의원들의 인사청탁이나 이권 개입을 꼽았고 45%는 전반적인 업무 파악 부족과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의 반복 요구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.